임시정부가 돌아오고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최고봉이다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임시정부가 전 세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3이 피압박 약소민족이었어요 그 전 세계 4분의 3 피압박 약소민족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제국주의 타도 독립의 선언 이걸 외친 게 우리 3.1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7년 동안 임시정부라는 정부조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이 세계 피압박 민족 해방투쟁사에서도 대단히 모범적이고 선구적이고 높게 평가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임시정부 하면 독립운동을 임시정부가 다 한 것처럼 All or not에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를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는 발생의 가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.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온 민족의 자주독립의 의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런 온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그 발생사적인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역사적으로 폄훼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어 봐야 될 게 존재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27년의 역사 중에는 제대로 임시정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름조차 지키기 힘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와 여건 속에서도 27년의 역사를 지키면서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역할의 가치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처음서부터 27년 동안 끝까지 임시정부가 다 독립운동 주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거죠 초기의 상해 시기 그리고 마지막의 충칭 시기는 그야말로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중간에 32년부터 40년까지 8년 동안의 이동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시기죠 그 시기에 사실 임시정부는 제 한 몸 지키기도 힘들었죠 그러한 시기에는 사실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역할의 가치는 아주 잘했던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회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기념일이 작년까지 4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 4월 11일로 제 날짜를 찾아서 국가경축기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해보면 1919년 4월 10일 날 오후 10시에 상하이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여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원형이 되는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회의는 4월 10일 밤 10시부터 시작돼서 그 이튿날인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밤새워서 계속돼요 이때 국호부터 정하자 나라 이름부터 정하자 신석우라는 의원이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 제안에 대해서 이한근이라는 의원이 제청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죠 왜 하필이면 대안이냐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이름이 대한제국이었는데 그 대안 왜 망할 때 이름을 그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해보자 망할 때는 제국이었다 황제가 주인인 제국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국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래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4월 13일이었느냐 이게 언론에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게 4월 13일 날 보도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실제 생일과 호적의 생일이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제가 주장하는 게 미역국 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제 생일과 호적 생일이 다를 때 언제 미역국 끓여 먹어요? 호적에 올린 날 몇 국 끓여 먹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호적에 올린 날 미역국 끓여 먹는 짓을 했어요 다행히 올해부터 4월 11일 임시정부가 제 날짜를 되찾게 됐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0년이 되어서야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또 올 100년 그 후에 또 100년, 1000년 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하고 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다잡고 역사인식을 반성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